네, 오늘 시그널픽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석준 의원님은 저희가 처음 모시는데, 자주 이렇게 두 분 모실게요. 두 분 자주 방송 같이 하시죠? 네, 뭐 다른 방송에서 자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두 분이 생각이 좀 다른 이슈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홍석준 의원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 행사에 아마 같이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구도 상당히 지지층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많이 몰려서 화제였는데, 어제 부산 간 걸 보니까요. 엄청난 인파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거의 아이돌 스타 보듯이, 구름 인파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는데, 소개를 하는데 주변에 둘러싸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순발력 있다. 정치 센스가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또 부산에 가시기 전에 충북 단양에 구인사 갔지 않습니까? 사찰에서 그렇게 정치인 이름을 연호한 거 아마 제 기억에 처음 봤습니다. 아, 구인사에서도요? 네. 구인사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갔을 때도 많이 인파 몰리지 않나요? 인파는 몰렸는데 그만큼 연호라든지 그런 건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부산 경남을 찾을 때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전국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또 이게 단순한 초반에 컨벤션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조를 홍석준 의원님께서요? 왜냐하면 11월 17일 날 대구에서 동대구역 3시간 정도 연기를 하면서까지 거의 팬사 안에 방불 켤 정도로 사인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그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찾으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초에 구로에서 대통령 주지하는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제가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몇 분들이 장관, 한 장관 사인을 좀 받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사인을 요구하니까 한 장관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정말입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다 해가지고 누구, 누구, 님이 하면서 사인을 받아줬어요. 그때 아마 사인의 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인을 많이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마련했다. 처음 사인을 받으신 분이다. 이게 홍석준 의원님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팬덤 정치하면 빠지지 않는 분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보니까 상당히 보수 정치인 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도로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인기가 많이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다른 비교할 만한 분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새롭게 등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양당의 결집이 막 되면 각 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 지지층이 오고, 저희 당도 또 저희 당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또 그런 맞불 환호,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죠. 젊은 보수 인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뭐 냉정하게 인정을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인기가 있는가 보면 물론 뭐 잘생기고 뭐 좀 뭐 스마트하고 옷도 잘 입고 이런 어떤 외모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멘트 하나하나가 의미가 참 남다르다. 멘트 하나가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멘트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탄신기념일에 대해서는 좌우에서 해답을 동시에 찾겠다. 뭐 그런 멘트라든지 특히 또 어제는 어떤 정치 혁신을 면에서 그 근거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는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까지 다 소급해서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이제 삼리제급이고 사실 특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기보다. 옛날에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지 인금도 없어지고 옛날에 KTXR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데 많이 내려놓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권이 이제 불재포 특권이라든지 또 저도 많이 이제 방송에서란 여러 가지 자리에서 주장했지만 그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습니다. 이거는 문호동 무인금 원칙에서 사실은 없어져야 될 그런 어떤 제도 내지는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부산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도덕적 혁신 면에서 더 강력하게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근거 이상의 행위 확정이 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센 어떤 도덕적 혁신의 어떤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멘토가 국민적인 많은 공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이제 방탄의 어떤 특권들은 좀 내려놓겠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이제 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부산에 일단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이걸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문자로 사실 조언했던 게 부산에 대한 얘기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뭐 그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 아닌가요? 그 정도 내용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가 최근에 들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는 가장 좋은 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 적대적인 정치 문화 항상 이렇게 토론회에서 싸움을 붙이고 그러니까 항상 저도 검투사 같은 느낌으로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그것도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열이 낭제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일단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당 내부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저희 당내에도 그런 갈등이 있고 국민의힘 내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기 전에는 또 그런 갈등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으면 조금 더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무 운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기자회견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성과 악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콜로세움을 세우는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조금 이 선악구조의 전쟁적 정치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그런 부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를 너무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려 드는 정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 맞는 얘기니까요. 어제 이 대표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가 빨리 회복이 되셔서 병원에 퇴원하신 게 참 그나마 다행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피습을 당했다는 건 참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은 100%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제발 좀 그런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좀 하지 말고 그걸 말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또 저희 나갔을 때 저희 당에서는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당 공식 대변인 논평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탈당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굿바이 를 외쳤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가려고 하니까 어제 소통안에서 민당 의원들은 이제 퇴진해라 정계 은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결국은 자기 편일 때는 무조건 감싸고 자기 편이 아니면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채널A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보는 어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어떤 확정 편향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IT 어떤 시스템도 그런 어떤 큰 영향을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더더구나 정치인들은 너무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좀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여기 국회에 보니까 좀 정말 잔잔한 정책 좀 진짜 좀 고민 깊은 정책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앞에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과 그리고 또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그런 좀 유혹에 좀 빠지기 쉬운 이런 좀 시스템을 스스로 좀 조심하고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둬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뭐 그런 언론 지형 생태계가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너무 이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정성호 의원 문자 얘기가 어쩌다 잠깐 나왔는데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랑 측근인 정성호 의원 간에 현금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 관련해서 논의한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문자로 이런 걸 논의했다라는 것도 좀 논란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도 정성호 의원은 그 성희롱 의혹이지만 아직 사실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 공천 컷오프 대상에 올릴만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금택 부원장 같은 경우는 또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친명 공천하려고 이러는 거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했던 것 때문에도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친명 공천까지는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두 분의 내용 중에 문자 내용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구해야 되고 당대표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님이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징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도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이 두 분의 의견과 관계없이 독립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죠. 당원 당규상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어버리면 이게 실제로는 지도부가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실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의원총회에서 형근택 부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아마 정성호 의원님이 그거를 전달했다라고 하고 먼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은 의총 분위기를 모르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뉴스 나온 거 외에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물은 것 같은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게 오히려 형근택 변호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런 논의가 돼버리면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제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그 정성호 의원의 문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정성호 의원의 역량이 엄청 세구나. 정성호 의원이 다들 평가하는 친명계의 대표적인 자장이고 당연히 현재 특별한 당직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추측은 했지만 야 이 정도였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문자 메시지 내용 내용 하나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존칭을 할까요?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정성호 의원은 경으로 낮추듯이 이렇게 했죠. 단어로 끝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징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아예 확정적으로 엄중경고 그러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아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성호 의원의 역량이 생각보다 엄청 더 세구나. 이재명 대표의 역량력이 엄청 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 있구나 이런 질문을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이 사당화가 됐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사실은 지금 원래는 당대표가 지금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신경을 사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은태 변호사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친명계 그룹 특히 형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변호를 했고 지금은 유아영 부지사의 또 변호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아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커도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대본에 딱 감싸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런 어떤 징계에 있어서 어떤 윤리심판은 공식적인 어떤 절차 이르기 전에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면서 이게 결국은 본인과 자기와 친한 그룹은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어떤 사당화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이번 어떤 문자메시지로 줬다 입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확실히 또 혜택을 받은 분이 있죠. 혜택을 받은 분이요? 윤영찬 의원이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형은태 변호사가 진짜 윤리심판원에서 강한 징계를 뭐 안 하면 안 할 수 뭐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떤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 봐서는 완전히 나비효과로 큰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어제 원칙과 상칙에 나머지 분들이 탈당하는데 30분 전에 나는 탈당 안 한다. 이렇게 된 것도 그런 어떤 나비효과의 어떤 큰 어떤 어떤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당화하면 윤영찬 의원한테 이익이 안 가야 되죠.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안 친한 거는 뭐 여의도에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만약에 당에서 어떤 의원들이 문제된 행위를 했다. 예전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의원의 사상관련 발언. 그러면 지도부 의원들이 먼저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징계 사안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정도 지도부가 생각조차 안 하고 논의를 안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느 조직이든 리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주변 분들하고 논의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당 시스템은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해야 절차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지 뭐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다 보고요. 사당화 부분은 나중에 공천 결과로 결국은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지적하시는 대로 특정 분하고 너무 가까운 분으로만 다 이렇게 도배가 됐다 라고 하면 그 비판이 맞는 거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가 공천이 됐다. 결국 이런 것들은 결과로서 수치로서 국민들이 선거 전에 평가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까 오늘 벌어질 일을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후에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과 관련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3명이 나갔고 사실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보다도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이탈이 좀 더 많은 편인 거잖아요. 지금 이상민 의원까지 치면 이제 현역 의원 4분이 나가신 거고 이낙연 전 대표라고 하면 또 대표까지 지니신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요. 결과 적으로는 결별 수순인 건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상당히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뭐 각자의 정치적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명분도 있지만 유불리도 고려하시고 뭐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종국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만드는 개혁 신당에 다 같이 합류하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당내에서 좀 더 아쉬움이 큰 거죠. 뭔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비판하고 뭐 더 바람직하게 바뀌고 뭐 이런 역할을 넘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던 상대방 정당하고 가치와 이념이나 비전에 대해서 한마디 공감대도 없이 일단 제3지대로 가면 일정한 득표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냥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냥 2018년에 바른미래당 생길 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질 때 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 아니니까 세력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분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총선까지 갖고 갈 거냐 그거는 결국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낼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게 관건이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단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뭔가 말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시면서 이제 개혁 신당으로 다 같이 좀 함께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라고 김한규 의원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홍석준 의원 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함께할 걸로 좀 보이세요 네. 일단 뭐 빅텐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스몰텐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사실은 정체에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체적인 생각 이념 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것은 또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는 어떤 황야에 처음 나갔을 때 그런 어떤 느낌 일 겁니다. 사실은 같이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우도 되는 게 일단은 현역 의원 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 이제 그 선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호 몇 번을 받느냐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뭐 당사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제 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좀 규모를 키우는 게 상당히 이제 현실적 일어났을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낙연 대표와 지금 현재 그 민의당에서 나가고 있는 원칙과 상식 어떤 그룹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생한 이런 그룹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과 합쳐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실적 필요성은 양자다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면서 특히 이낙연 대표는 같이 합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본인이 펌프에 이제 마중물 역할도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는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나왔지만 민의당에서 나가는 분들은 보면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민의당의 지류 실외천 정도급이 아니고 본류 어떻게 보면 이제 원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사실상 탈당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당 정도였던 그런 제가 볼 때는 어떤 임팩트 효과가 좀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보면 좀 거물급 인사들이 이석행 부의장이라든지 또 많은 최선 고향 전 시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장이 따르고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가장 큰 변수가 선거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립형 비례제를 지금 이제 민당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서 이제 주류관 움직이를 하다가 지금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또 의원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립형으로 되면 또 탈당을 하실 어떤 그런 생각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다시 턴을 지금 연동형을 하는 어떤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도 좀 죄송스러우고 정치인들한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앞으로 선거를 90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게임의 룰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수준이 아직까지도 참 후진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두 분 또 초선이시니까 뭐 이게 사실 매번 반복되는 거긴 하잖아요. 룰 세팅 자체가 거의 뭐 직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인데 김한국 위원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게 민주당에서도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연동형으로 다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뭐 이런데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연동형 분위기가 조금 더 요즘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지도부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의석을 얻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아무런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연동형입니다. 그렇죠. 현행법상.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인가 특검이라든지 지금 양당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게다가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지대 제3지대 이분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우리 양당이 더 표를 얻기 위한 병립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메시지랑 좀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는 결국은 지도부가 정할 문제인데 상당히 지금 뭐 병립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당한테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나오실 거니까. 10초만 이야기하면 이게 선거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위성정당은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성정당이라는 존재가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선거 제도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어 가지고 꼼수를 그냥 서로 용인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공감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